Q. S2ij4 저희 지금 S2O 페스티벌 무대를 하러 지금 이제 곧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이 초록하다. 초록색이 안 됐잖아. 근데 멤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아니면 커피 마실래요? 좋은 것 같아요. 레귤러트? 레귤러트. 아이스 안에 다 레귤러트. 이러면 무조건 맛있네. 그럼 어떡하지? 대만을 가니까 망고 요거 같은 거 먹을까? 나는 에콜 히비스 커스 컴 붙여. 이거 카라멜라티볶이요. 아 너무 너무. 카페모카로 가요. 아. 이거 맛없나? 맛없어요 이거? 아 보민이 나와. 야 빨리 나갔다. 제 말씀. 카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? 그런데 인생에서 어 네 아이돌인데요. 혹시 혹시 손을 만났어요? 이렇게 보면. 정말. 진짜 진짜. 아 팀명이 뭐요? 그래서 저희 다이몬이를 했는데 아 그럼 그냥 손을 만나봐요. 아 죄송합니다. 이게 진짜 마음이. 안녕. 사실 오늘은 오늘 무대 한 날 아니잖아요. 그래서 떨린 보다 약간 설레는 느낌. 세이태는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저희 뒤에 있는 시 형은 어때요? 귀여워. 귀여워. 기분이 어때요?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. 왜 이렇게 그래요? 이번에 소년소년을 받아서 혹시 소년소년을 만나가세요? 맞습니다. 어떻게 아셨죠? 영광이에요. 혹시 바이타민 유신가요? 맞아요. 혹시 네. 필더바이브이신가요? 필더바이브. 필더바이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도착을 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. 첫 번째 달은 8시에 리허설이 있고 그 전까지는 자연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쇼핑하러 가서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101 빌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왜 101인지 아시나요? 101층까지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일단 저희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찐붙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뭔가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? 여기 약간 보면 향신료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제가 먹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아스기국스가 나왔고요. 한번 슬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을 좀 맡아볼게요. 약간 약간 마라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넌한 마라향? 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기대되는 순간.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는데요? 오오오이 빅햐시다. 뭐보세요. 너무 맛있는데요? 아 진짜? 진짜 맛있어요. 너어봐랬요?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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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요? 안 돼. 아 왜 이렇게 뭐지 뭐지 떠나? 나 뭐야. 아 나쁘진 않아. 오시.. 오십 점 드릴게 오십 점 맛있겠다, 이거 당면이네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? 응. 오래먹는 거야. 그만 먹어 내 거야, 이제. 저도 먹어볼게요. 그냥. 우와, 이거 맛있을까? 어떻게 보는 맛이야. 맛있어, 이거 맛있어. 진짜, 진짜 맛있다. 뭔가 확실히 마라 맛이 있긴 한데 딱 면이 쫄깃쫄깃해서. 이거, 이거 진짜 맛있어. 내가 이거 두 개 다 먹어보고 먹어서 맛있겠다. 형 근데 이것도 맛있어. 이 게 더 나은데? 마라, 그, 이게. 여기 약간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봤냐? 안 맵네. 나도 한 입 먹을 것 같은데?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뭐야, 이거? 형, 그냥 맛있는데? 톱발맛 나. 제가 시킨 거는 뭔가 진, 진, 면 같은 건데 이건 진짜 그냥 맛있어. 세이터 형이. 그냥 못 먹는 사람 없는. 세이터 형이. 일단 세이터 형이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것 같고. 세이터 형께 나오는 동안 저랑 태기 형의 그릇은 게임 오버. 다 먹어버렸어요. 자, 저랑 렉스가 농구 게임 1-1 한 팝으로 가겠습니다. 누가 이겼지? 누가 이겼지? 누가 이겼지? 누가 이겼지? 민트라고? 렉스라고? 에디님 샐렉 아, 모야. 이게 너무 쉬운 거 같이는 responsibilities? 왜, 왜 또, 왜 또? 너무 세게 던져, 약하게 던져야 돼. 일단 이격을 마개로Ż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 친구한테는 뭐야 이거? 두 배 차 쉽네 민정 받았어 살려줘야지 아 용세 형 왜 이래? 왜 용세 형 왜 이래? 용세 형 용세 형 왜 이래? 아 이거 뭐냐? 파이팅 파이팅 4점 차이 오 뭐야 뻗쳤어 아 방금 레전드 나왔는데 아 1점 차이 와 1점 차이 와 한 번만 기회 이렇게 뒤에 뒤에 시작 네가 이기고 있어 오 이기고 있어 민준이 오 1차 렉스가 이겼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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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2라운드 돌파잖아 다운드 하고 또 나오지 오 민재형 역전 오 렉스 다시 역전 오 렉스 다시 역전 렉스 오 렉스 렉스 100점 돌파 잘하는데? 민지 형 100점 돌파 와 나 130점 어떡했지 와! 짠! 하하! 이야! 진짜 패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최고 기록을 아직 138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. 태경 안 해도 돼요? 아 난 이상한 거. 태경이 해야 돼. 난 이길 자신이 없는데. 형이 이길 자신 있는 사람 한 명 뽑아. 어차피 안 될 거 킹을 넘기겠습니다. 아 또 나야? 근데 민재형 이제 팔이 힘들걸? 안 돼. 잠깐만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. 오케이 응원단장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, 좋습니다. TK. TK. 할 수 있어. 좋은데? 좋아, 좋아. 아 근데 민재형 완전. 와. 와. 아 민재형 잘한다. 여기서 역전해야 돼. 와 민재형. 와 민재형. 와 민재형. 와 민재형 잘하는데? 와 야야야. 민재형 뭐야? 민재형 뭐야? 민재형 뭐야? 민재형 뭐야? 민재형 뭐야? 민재형 뭐야? 아 한 발 더 하겠는데? 한 발 더 하겠는데? 오 멋있어. 오 멋있어. 가자 가자. 가자. 쓰리. 아이고. 오 잘 들어가. 멋있어. 멋있어. 오. 오 잘하는데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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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듭니다. 오. 엑설로서 왔어 엑설로서 왔어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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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희 다이몬 멤버들은 농구를 너무 못하는 것 같고. 아이고. 나도 배웠으면 좋겠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직? 나도. 몇 개만 합시다. 나도. 나도 나도. 백민재 카메라맨 이제 돌아왔습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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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가 지금 몸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무조건 이게 싫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민준 씨. 오 오 오. 오 오. 오. 너무 빨라가지고. 엄청 치열한 상태입니다. 치열한 상태. 아니 둘 다 못한다. 딱 봐도. 느낌이 없다. 오오!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뭐야? 이게 잘하는 게 맞아? 아악! 하하하하 화려퍼! 불어! 오우! 오우! 직선 공격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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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팽팽하다! 어? 끝! 끝! 렉스의 위너! 자 세리머니로 밖에 나가는 모습 열심히 랩하자! 랩! 알겠습니다! 아아! 랩으로! 아 이렇게 수채기스럽게 제대로 졌네요! 아아! 아! 다음에 목격진 어딜까요? 다음에 목격진? 아! 이미 어떻게 멘트할지도 난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수밖에 안 되는데 에어소! 쉿쉿! 딱 한번 멈출 수 없는 모든 행진 고도 부치마 건들는데 장착장 달아본 첫 불이 편해 알찬타 견뎌보자 Let's go! Go! 기업 더 보자고, Let's go! 근데 이 떨림이 긴장이 아니라 설레서 떨려. 너무 하고 싶은데 빨리... 오, 뭔데 이런 거? 너무 신나요! 예! 너무 신나요! 이게 왜 저래? 이거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